오늘 제목은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 제가 다르게 설명하면 영원한 미래를 위한 오늘의 선택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오늘의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죠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폐허인 나라인데 100년이 채 안 되는데 절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근대에 와서 최초의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라는 일본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17세기부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요 18세기 때는 우리가 일본을 하도 우리는 하도 일본을 무시하니까 우리는 일본 할 때 그냥 일본 놈 하잖아요 우리는 일본을 엄청 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을 가보면 일본이 18세기부터 유럽에 엄한 영향을 줬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제가 스페인을 갔는데 스페인의 유명한 박물관을 갔는데요 18세기에 이미 일본 그림 일본 도자기 일본 문화가 스페인에 아주 화려하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일본 문화는 가장 동양에 아주 앞서가는 문화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기모노 입은 백인 이런 그림이 고전 그림으로 있는 거예요 18세기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그만큼 그때 엄청 앞서간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강대국인 거죠 지금 우리는 일본을 개무시하지만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 중에서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일본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인구도 1억이 넘고요 땅은 우리나라보다 2, 3배도 넘고요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런 강대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냐 완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경우는 전 세계가 가장 지금 한국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남미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삼잖아요 우리도 한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지만 외국에 가보면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 거의 몰랐거든요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합니다 인기가 그런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래를 위해서 나름 전 세대들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전 세대가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되게 중요한 걸 잘 선택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의 미래는 과거의 선택을 잘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의 미래의 응답과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참 제자로는 참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참 제자 그냥 뭐 열성 있는 사람 말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게 다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제가 비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비유 때문에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그리고 굉장히 애국심 있는 사람들을 잘 양성해낸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오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가봐서 느낀 거지만 캄보디아는 당분간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과거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후야 여러 가지 됐겠지만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갈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가 평균적으로 다 하향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과 그 밑에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요 앞서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우리도 무슨 특목고를 만든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키워서 나라의 제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평준이다 가지고서 똑똑한 사람은 야 너 배우지 마 너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하면 나라는 꼴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우리 카이스트 같은 그런 학교를 만든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런 학교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 그냥 제조업이나 하는 걸 만들어 보세요 다 공고만 만들어 놔서 보세요 나라고 어떻게 됐겠나 꼴이 아니지 그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제자 찾아 세워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3년을 여기에 올인했던 거예요 그게 갈릴 사람들 굳이 갈릴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에루살렘인 사람들이 싫어했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완벽하게 자기의 생각과 견해와 사상과 주장을 주장하지 않고 완벽하게 색깔을 완전 오직 복음하겠다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바꾼 겁니다 바울도 그걸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 찾거나 그냥 사람 좋은 사람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돼요 이게 미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결론을 내면 그 사람을 가르치 우리는 절대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망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망대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망대가 아니지 아니 등대가 왔다 갔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럼 그런 등대가 무슨 등대예요 그게 오늘은 여기 있다 내일은 저기가 있으면 그게 무슨 등대예요 아니 나라를 지키라고 한 성곽이 오늘은 여기 있다 내일은 저기가 있다 무슨 성곽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망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명감당하라고 그럼 제자는 뭐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노드들도 언약 딱 잡으세요 나는 우리 교회를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해요 결혼을 해도요 대리꼬 오시라고 대리꼬 와야지 결혼하고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다 나가서 안 온다 그럼 나락 망합니다 지금 유 목사님 계속 그 얘기잖아요 이 인재들이 외국에 공부하러 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문제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몽골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당국대학교가 몽골 울란발트러 대학교하고요 자매결혼 학교예요 당국대학교 그러니까 당국대 가서 몽골 아이들 만났고 또 알바하는 친구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학교 졸업하면 안 돌아가겠대요 아니 국가장학금 받고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여기 졸업하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 여기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몽골이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러면 똑똑한 인간들이 다 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원리스교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거기 제자 이렇게 때문에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지가 열려가지고 갔다더라고요 그 친구는 대전에 있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거기 교수가 너무 잘 와가지고 너 한국에서 그냥 공부하고 여기서 교수되라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난 우리나라 가서 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례비가 훨씬 적죠 그래도 그 친구가 가가지고요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국자 그게 그 나라로 말하면 절대 망대죠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절대 망대지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다 돈 벌겠다고 하고 안 돌아가면 그 나라 이제 국가에서 돈 지원해서 보냈더니 그 어려운 나라가 아무도 안 가 그럼 그 나라를 누가 도대체 가서 개발시키겠어요 그래서 난 파티 같은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거 안 간다고 저러고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로 가야지 그렇게 국가에서 돈 보내서 공부시켰고 안 가겠다고 하면 말이 돼요 가야지 자기 돈으로 왔으면 또 모를까 정부에서 세금 가지고 키우고 있는 인재가 안 돌아간다면 되겠어요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그래도 외국에 갔던 사람들이 다 많이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어디 직장 다닐 수 있죠 더 좋은 책은 그러나 교회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냥 다 떠나 생각하면 이건 희망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문 닫는 거예요 이제 문 닫는 날은 언제로 할 거야 D-Day 정해놓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라 나라도 그래야 지켜지듯이 그런 망대가 절대 망대다 아멘 우리 현주가 천안의 직장을 잡았다는 얘기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자리 잡아야지 아멘 참 감사하고 그래서 망대가 돼야 돼 망대 절대 망대 근데 절대 망대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은 드러내지 않고 힘을 감춰라 조용히 쉽게 말하면 완전히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죠 내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 그 영향에 흔들리느냐 아니냐 내공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었다 그러면 일단은 흔들흔들합니다 그만두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는 망대 역할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망대 역할을 못합니다 망대의 특징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자기의 주장만 내죠 무리수를 두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언약을 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아합왕 시대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합왕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들로 정통성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나라가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우리로 말하면 김씨 왕조 왕조가 있잖아요 이 왕조가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 아들로 넘어갑니다 남유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김씨 왕조 이시 왕조 최씨 왕조 최씨 왕조 황씨 왕조 왕조가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무슨 일로 넘어갔을까요 상상한 대로 혁명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떤 혁명 유혈혁명 다 왕을 죽이고 그 부하가 왕이 되고 또 부하가 자기 왕 죽이고 왕 되는 거 보니까 밑에 부하가 또 보는 거예요 나도 저놈 죽이고 왕 될 수 있겠네 계속 이 살인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이어진 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피해 왕조예요 피해 왕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 중에 아합왕 때 가장 악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왕도 어떻게 된 거겠어요 당연히 피해 혁명으로 굿대타로 왕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되지는 않는 거지 그때 이 아합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아합왕이 있을 때에 세 명의 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엘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아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왕이 저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 사실 거의 영적으로 보면 미치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야 이방 여인 불러들여가지고 그 여자가 올 때 그냥 모든 우상 다 끌고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요 완전히 이 아합왕이 얼마나 약했는지 이 부인이 하라는 데는 하네 부인이 죽으라면 죽는 수용도 할 정도로 나라를 통치를 누가 하느냐 그 부인이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은 뭐예요 완전히 바지사장이요 이거는 자기가 왕을 한 게 아니라 부인이 다 해 부인이 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엘리아가 이 이세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들이 자꾸 우리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지 이것도 싹 죽여버리고 이제 내가 데리고 왔던 선지자들로 이방 우상 중배하는 그 무속인들이 무당들로 그냥 나라를 다 채워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재밌는 건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 400명 바할 우상을 섬기는 사람 450명 850명을 전국에 다 뿌렸어 이게 이세벨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별로 그런데 그 크지도 않은 나라에 850명의 무당이 전국에 다 가서 영향력을 미쳤다 정말 황당한 거예요 무당에 가서 지방에 있는 행정관리자들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나라가 아주 이걸 우리말로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 된 거예요 나라가 할게요 이때 선지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낭내로 오면 안 되니까 그때 엘리아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게 열한기상 18장 1절로 15절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엘리아가 18장 한번 볼까요? 열한기상 오바다가 한 거진 했지만 이 엘리아는 유일하게 엘리아가 뭘 선택하냐면 이 아하방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아예요 엘리아가 반대합니다 물론 엘리아가 이렇게 반대할 때 엘리아를 도왔던 사람이 오바다죠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 할 때 이것의 모든 플랜을 누가 짰겠어요? 이거는 엘리아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엘리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오바다에게 지시한 거예요 네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너를 왕궁에 세웠으니까 이거 해라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와 중직자가 팀이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팀이 된다는 게 아무리 엘리아가 그런 생각을 해도 이걸 사시화시킬 중직자가 없다? 그러면 뭐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아무리 오바다가 있어도 이걸 플랜을 짜주는 사람도 없다? 그럼 또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아와 오바다는 거의 한 팀이에요 이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냐? 아하방에 대하여 정면으로 그 정책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아이다 저는 이거는요 이건 정치의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 믿음 하지만 나한테 손해가 오면 신앙보다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때 엘리아가 숨은 뜻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요 엘리아는 엘리대로 어딘가 숨어 살았으면 그냥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뭐냐면 엘리아를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아였어요 어느 날 엘리아가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갈매산에서 그 선지자들하고 한 만남을 주선해 봐라 그래서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850명 대 1명 엘리아 1대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어디를 찾아와도요 850대 1이 싸워서 이겼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엘리아입니다 엘리아가 갈매산 전투 갈매산 싸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오바다가요 오바다가 처음에는 겁을 덜컹 냅니다 아 이거 아하방이 너무 싫어하는 일인데 이걸 내가 했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오바다 하는 걸 보세요 오바다의 이 가슴 가지고는 100명 숨기는 게 혼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아의 계획이지 엘리아의 계획이에요 오바다 보세요 이거 했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겁쟁이가 언제 100명을 숨겼을까 난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엘리아의 플랜이었어요 엘리아의 플랜 그래서 갈매산에 모임을 갖게 됩니다 850명 대 1의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을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하죠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 아니죠 흑암을 무너뜨린 거죠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린 거죠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은약의 사람의 선택이 굉장하죠 그리고 났는데 이세벨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 엘리아 이놈 이거 안 죽인 게 천천지 후회가 된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아의 갈매산 사건 이후에 이 이세벨이 기가 죽을 줄 알았더니 기가 죽은 게 아니야 왜 엘리아는 어쩌다 이세벨은 어떻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엘리아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때 엘리아가 잠깐 착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야 생명을 거둬달라고 해요 19장 사절에 보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러니까 자살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살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할 용기가 안 난다 이런 얘기하죠 사실은 이게 엘리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갈매산 싸움이고 이게 어떻게 엘리아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지 이때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중대한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앞으로 아랍의 왕도 바꾸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바꾸라 왕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왕조를 어떻게 바꾸라? 아랍의 왕은 하사엘로 바꾸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후 왕조로 바꾸라 왕조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에게 왕조를 바꾸라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무슨 애화도 회군했던 이성계같이 그런 군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도의 사람 한 믿음의 사람에게 아랍과 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미션을 또 하나 줘요 19장 18자리 보니까 7천 제자가 있다 바랍에 굴복하지 않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지금 850명의 무당이 난리치고 있는데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7천 제자가 있다 이야 정말 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천안에 7천 제자 찾아야 됩니다 7천 제자 찾아야 돼요 그게 아멘을 안 하네 우리 7천 제자 찾읍시다 그렇지 7천 제자 찾아야 돼요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 오늘날 제자 찾기가 쉽겠어요 이때 제자 찾는 게 쉬워요 아방 시대에 7천 제자 찾는 게 나아요 지금 시대에 7천 제자 찾는 게 쉬워요 어느 쪽이 쉬워요? 이따 물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날이 쉽지 아니 그때는 서로 다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어디 가서 신앙 얘기만 해도 죽일 판인데 지금은 누가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집안에서 누가 칼 들고 죽인다고 합니까? 신앙 생활하면 아니 그런 핍박도 없잖아요 그럼 지금이 7천 제자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산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7천 제자 만나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너무 띄엄띄엄 살아가지고 그렇죠? 말 타고 다녀도 오랫동안 다녀야 돼 요즘은 아파트 다 모여 있어 사람들이 다 몰려있어 7천 제자 찾기 훨씬 힘들니까 7천 제자를 찾읍시다 아멘 분명히 이 시대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찾아라 그들을 참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절대 망대로 세워서 중복권 세우는 일만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걸 언약을 자꾸 기도하다가 가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건강도 주실 것이고 건강을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건강해야지 그리고 경제도 주실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경제가 필요한 거지 뭐 경제 뭐 때문에 하루에 열 끼씩 먹으려고 경제가 필요합니까 그리 봐야 배에 기름밖에 섞여요 세계보고마 제자 찾는데 선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도 이왕에 버는 거 나 어저께 어떤 사람 돈 번 영상을 봤는데 재미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완전히 흙수저야 흙수저 배운 것도 없어 이 사람이 어디서 일했냐 모텔에서 일해요 모텔에서 모텔에서 일했는데 모텔이 장사가 잘 안 돼 어느 날 사장이 이거 4억에 4억인가 5억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돼요 3억 1억 1억 5억이네 5억 이 5억에 이걸 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아니 이걸 5억에 내놔서 이 집주인이 창사가 안 되니까 여기 이 사람은 종업원이었고 5억에 내놔서 이 물건을 5억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일했잖아요 그 집에 이걸 내가 인수하면 돈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내가 사겠다고 사장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네가 돈을 얼마나 모았길래 너 우리 집에서 있으면 네가 돈 빼돌렸지 이걸 네가 산다고 근데 자기 수중에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었대요 3천만 원밖에 근데 이걸 사고 싶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사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달았대요 계약금을 자기 있던 3천만 원로 그래서 사장이 그러더래요 한 달 후까지 잔금을 안 주면 3천만 원 띄워먹어도 되겠니?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3천 원을 걸고 5억짜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안에 5억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가 거래처 있잖아요 납품해 주는 사람 모텔에 납품해 주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수건도 납품해 주고 그 사장을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사장님 내가 모텔을 하나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사고 싶다 근데 이게 5억이 필요한데 저한테 3억만 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내일 우리 집 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자세하게 묻더래 5억이 뭐고 거기 얼마가 생긴 네가 만약에 5억에 산다면 그게 어떻게 수입이 생기냐 쭉 얘기하길래 제가 플랜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그 주인을 만나서 자기가 사겠다고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착 듣더니 내가 그 모텔을 내가 사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납품한 사장이 왜냐면 내가 너 3억을 꼬주느니 내가 사는 게 낫지 이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대요 자기가 황당해가지고 그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앞에 두고 이렇게 이럴 수 있냐 막 그랬더니 그럼 한번 그 모텔을 한번 가보자 하더래요 한번 보자 둘러보자 그래서 와서 설명해줬대요 모텔을 보여주고 모텔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이렇게 보더니 다 설명을 듣더니 하는 얘기가 아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주인 연락처 달라도 돼요 주인 연락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사게 그러더니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몇 시간을 둘러보는 동안 자기가 일을 했대요 일을 쭉 거기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러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봤는데 자네 같은 사람 내 처음 보네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 자네는 여기 설명해 주면서도 틈틈이 한시도 쉬지 않고 몇 시간을 계속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난 이렇게 자네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월급은 뻔한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건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사장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요 그럼 내가 3억 꿔줄게 그러대신 꼭 언제까지는 반드시 갚게 왜냐하면 자네는 갚을 것 같네 그러더래요 그 사장이 살려다가 생각 바꾸고 3억을 꿔줬대요 그리고 2억이 남은 거 아니에요 2억 가만히 2억을 만들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누님한테 얘기했대요 누님한테 1억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라 이 새끼 네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집안에 부담만 주고 막 개소리를 하더래 아 내 전화 괜히 했구나 그러더니 한 며칠 있다가 연락하더래요 통장 번호 보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누님이 1억 보내줬더래요 누님이 자기 집 담보 잡고 빼서 1억 보내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는 얘기가 마지막 내가 너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다 그리고 친구들 찾아갔대요 마지막에 같은 종업 일하는 친구들 나 1억 좀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명이 서로 모아가지고 1억 가져왔대요 그래서 5억에 사서 그거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인수하고 나는데 매달 7천만 원씩 이게 이제 뭐 수입이 되어야 이게 갚는 거래요 계산이 이렇게 약속한 생각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산업 이 사람이 그거 담보 잡고요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 리모델링을 싹 했대요 리모델링을 정말 그리고 자기는 거의 잠을 안 잤대 일하느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요 단 몇 개월 만에 수입이 원래 수입의 15배 막 두드려 그래가지고 단시 일환에 다 갚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담보로 또 사고 또 사고 지금은 이 사람이요 이제 모텔을 넘어서 호텔을 세 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텔 제가요 딱 보니까 이야 이게 불신자도 그러면서 자기가요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은 사람 다 도와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어떻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도 마음껏 후원한대 딱 봐가지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절대 안 도와주고 그건 뭐냐 자세래 자세 자세가 됐다 싶으면 왜냐면 그 놈은 지금 고생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자세가 안 된 놈은 돈 줘봐요 그거는 그냥 날리는 거라고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불신자도 그렇게 미래를 놓고 뭔가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산업의 경제를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지금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7천 제자 찾아내라 이런 제자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흙수조인데 일어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피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하더라고 재미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요 와요 그러면 성공하겠네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난 그렇게 할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한동안 고생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부자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오늘도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사상 가지고는 안 되고요 불신자도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요 그러면서 나온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엘리사는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꼭 자기 같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에 엘리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는요 11개상 19장 19절로 21절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부유한 사람 중에 제자가 없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도 우리가 갈릴리 사람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12개를 소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철이 컸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말씀 듣고 나서 결론 내고요 그 소를 다 잡아서 잔치하고 이제 농사 안 짓겠다 이거예요 이젠 내가 오직 보금을 내야 하는 인생 걸겠다 엘리사 그야말로 생을 걸고 보금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11개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엘리아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생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길갈에 가면 여기가 조사하면 여기 있겠다 베데레 가면 우리가 여기 있겠다 여류가 가면 여기 있겠다 요단 가면 여기 있겠다 다들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곳을 다 정해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에사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나는 오직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왜 갑절의 영감을 얘기했을까요? 갑절의 영감을 얘기한 데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나라의 상태를 봐라 아방은 개판이지 아람 군대는 언제 호시탐탐 쳐들어올지 모르지 여기에서 이것을 해결할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나 하나 먹고 살려고 안주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나 하나 평안하면 되지 이런 수준에서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시대의 위기를 보면서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하는 제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삼단체 얘기하죠 교회 위기 얘기하죠 왜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삼단체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교회 위기가 나하고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시대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시대의 블레셋 문제를 본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랍을 보고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보고 시대의 위기를 보라 그거 놓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보고 하는 겁니다 오직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하나 부흥시킬 목적이면요 다락방 전도운동 거기 협회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할 필요 없어요 뭐 하러 합니까 그거 그냥 우리 교회 하나 부흥시키면 그냥 그때 되지 그게 우리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힘을 모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다락방이 뭐 완벽한 거냐고 완벽하지 않지요 저는 감리교도 있어봤어요 감리교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디든 문제없는 데가 없어요 검사들은 문제없겠어요 경찰은 문제없겠어요 스님들은 문제없겠어요 신부들은 문제없어요 어느 조직이든 다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 정말 세계보고 말하는 이 흐름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여는 게 맞느냐 이거는 볼 줄 알아야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나름대로 주장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느 당이 그러면 그 당은 깨끗하냐 아니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 당이 추구하는 게 이 나라의 유익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지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옳으냐 그르냐 따지면 다 털면 먼지 다 나는데 그거 봐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똑같아요 이 시대에 어떤 게 정말 세계보고 말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단체가 어디겠냐 저는 감리교에 있어봤잖아요 감리교는요 절대 시대는 얘기 안 해요 감리교는 만나봐 늘 제가 만나 봤죠 목사님들 막 자기 개파 우리 개파 그리고 우리 교회 나 그것밖에는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시야가 그 정도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세계보고 말 세계의 재앙 관심 없다니까요 아니 옆에서 누가 죽어도 나는 우리만 난 죽으면 돼 하는 거라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살아보면 희망 없는 모임이지 거기에 굳이 가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욕먹어도 시대 재앙을 막아야 할 대열이다 그럼 가 있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전동운동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디다가 맡겼냐면요 엘리 제사장 집에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 어땠어요 황당한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황당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살이 얼마나 쪼도 비대해 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뚱뚱했고 그 자식들 홈리와 비안을 쓰니요 완전히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그런데 왜 도냐 그래도 엘리 제사장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긴 거예요 엘리 사무엘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다가 뭘 봤냐면 한 사람의 인격을 본 게 아니고 대열을 본 거예요 대열을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눈이 너무 약해 그래서 누가 좀 실수한다 그거 가지고 야 막 그러고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와 보니까 하늘을 공중에 떠서 보잖아요 집이 높은 거 낮은 거 차이가 없어 저 롯데 타오도요 하늘에서 보면 요 때만 해요 요 때만 해 자동차? 다 성량값 많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좋은 차 작은 차 보이죠 하나님이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옆에서 보는 우리야말로 훌륭한 게 아닌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지 결국은 뭐냐 어떤 대열을 향해 가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는 결단한 거예요 나는 엘리하고 함께 할 것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가 도단성 운동을 펼친 거예요 열한기하 6장 8절에 24 도단성 운동은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아랑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이 하인은 눈을 영안이 어두워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군인들이 빼곡하게 우리 성을 둘러쌌습니다 뭐라는 자리야 다시 눈을 감아서 떠봐라 뭐가 보이나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쫙 지킨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을 보는 눈을 열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걸 보았고 나머지 선지생들은 이걸 보는 눈이 없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은 딱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 전 이게 두 분류라고 봐요 정말 믿으면 뭘 기도할까요 그 천군의 역사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겠죠 그걸 기도하겠죠 안 믿으면요 어디다 기도하겠어요 기도 못하지 엘리사의 선택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 도단성에서 보여준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면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찬 걸 봤다 세 번째는 그 시대의 중직자입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엘리아의 그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순종했던 사람 저는 오바다 개인의 믿음은 그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갈렙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겁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달랐어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그는 100명의 선지자를 지킨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성격 얘기하거든요 내 성격이 강해 여러분 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로와 과부 여러분 사로와 과부 알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 하나를 엘리아가 나 주워 내가 먹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전 죽고 이거 당신 그 음식이 뭐냐 했더니 마지막 그때 기근이 한참일 때요 이게 마지막 음식이야 이거 아들하고 둘이 먹고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거 먹고 이제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엘리아가 얼마나 웃기게 어차피 먹고 죽을 거라면 안 먹고 죽으나 먹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거 놔줘라 내가 하나 먹게 그리고 엘리아가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막 우리 이제 마지막 돈이야 한 만 원 한 만 원 있어 근데 내가 그거 만 원 쓰나 안 쓰나 똑같은 돈인가 그거 나한테 교회 헌금하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야 지독한 목사다 인간도 아니다 그랬을 거예요 엘리아가 그랬어요 그거 나를 위해 써라 나를 줘 그러니까 이 사로와 과부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로와 과부 그날 이후요 그 과부의 그 뭐죠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한 거지 순애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애녀인도 엘리아를 위해서 헌신한 여자 이건 뭘 얘기하죠 이 세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부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여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명망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힘없는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그런데 이들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중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톨시대 하려는 거거든요 진짜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금 목사 예수왕교회는 금톨시대 어떻게 해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예 생각도 못 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뭐 사람이 있어야지 할머니도 밖에 없는데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리는 청년들도 있고 있어서 생각은 해요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하나 중요한 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금톨시대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게 무슨 얘기가 금톨시대가 뭐냐라고 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시간은 가져야 되지 또 하나 세 가지 뜰 여러분 세 가지 뜰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세 가지 뜰을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주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 가지 뜰을 당장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안 된다는데 하드웨어 그냥 건물만 적어놓으면 그거는 안에 통통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도 많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 없이 돈 들여가지고 건물만 커다랗게 적어놨는데 쓴 거 없이 되는 그런 건물들 간혹 있잖아요 그게 뭐냐 안에 내용물 없이 지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뭐부터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담임적 사육을 할까 내가 어떻게 치유 사육을 할까 내가 어떻게 후대 사육을 할까 여기에 나름대로 자기 언약을 잡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또 서로 대화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 어느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 누구는 어떻게 한지 이걸 좀 편집을 해야지 누가 무슨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듣기도 하고 다민족 얘기하면 그리고 다민족 무슨 모임이 있더라도 찾아도 가고 방문도 좀 하고 다민족 수련회 하는데도 내가 다민족 한다고 그러면 와야지요 와서 봐야지 그리고 내가 치유한다고 하면 치유하는 그 모임에 가서 봐야지 들어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치유하는지 그게 내 언약 아닙니까 저는 치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치유하자고 하나도 안 가 관심도 없어 책도 안 봐 메시지도 그 분야에 메시지 듣지도 않아 그건 뭔 치유 사유를 하겠어요 다민족 치유 렘눈트 렘눈트 어떻게 키울 건가 여기 고민 가지고 렘눈트를 서미스로 하는 거 어떻게 하지 전성도는 이 세 분야에 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갈 때 하나님은 성전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 안 그렇겠어요 여기 관심도 하나 없는데 괜히 지어놓아 가지고 나중에 빚값이 어려워요 빚값이 기도 그럼 부도나 우리 그럼 저 가뜩이나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지는데 또 원형 탈모는 또 하나 행겨요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건가 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24 기도하라는 거예요 24 그건 무슨 얘기죠 24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돼요 그게 이 삼칠 속에 있는 나의 업 이것이 치유 사역에 있는 나의 업 이것이 후대 사역에 있는 나의 업이 될 것이다 이 응답을 꼭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와님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아방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순애녀인 그리고 사라부카부 같은 응답의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